제가 찾아오는 곳은 감곡에 위치한 작은 소리지입니다. 아, 이거 이 비치는 풍경이 참 예쁩니다. 이런 게 가을인가요? 아, 예뻐요. 아, 새우마이 잡혔다. 며칠을 해도 될 만큼 들어왔네요. 잔잎질이 없는 새우미끼로 계속 낚이면서 큰 붕어가 낚이길 바라는 그런 낚시가 더 빠를 것 같습니다. 자, 달하는 붕어가 나올 때까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사이즈가 점점 커지는 느낌인데요. 새우... 가 큰 게 들어와서 큰 걸 끼우니까 그나마... 로맨 아이고 덥습니다 오늘 여기저기 많이 둘러보고 왔거든요 좀 있으면 해넘어갈텐데 늦게 도착했어요 근데 더워서 조금 늦게 오는 것도 좋습니다 엄청 덥습니다 진짜 아 오히려 물 빠지니까 그림이 좋습니다 물 빠지니까 한 번 더 찍어 자, 좀 있으면 해가 집니다. 늦게 도착을 했기 때문에 마음이 좀 급합니다. 여기저기 둘러보고 왔는데요. 소문을 갑자기 열어서 아예 유속 개념이 아니고요. 그냥 바다예요. 갑자기 소문 열어서 비 온다고 소문 연 것 같은데요. 저수지로 이동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. 원래는 강낚시 하고 싶었는데 근처에 있는 소류지로 이동을 하겠습니다. 토종토류. 갑자기 물을 떼요. 그래서 여러 군데 좀 들려보고 마지막에 이곳에 도착을 했는데요. 좋습니다. 대수가 오히려 이루어져서 낚시하기 딱 좋은 수심층을 형성농이 됐습니다. 마름 사이사이에도 대편 상황이 딱 좋게 되어 있고요. 물색도 좋아졌고요. 제가 찾아온 곳은 감국에 위치한 작은 소류지입니다. 고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엄청 덥습니다. 추석이 막 지난 시점입니다. 근데 오늘이 이제 폭염 마지막 날인데요. 가만히 있어도 조금만 움직이면 땀이 주르륵 흘러내릴 정도로. 대편성 다하니까 해가 딱 서산에 걸렸는데요. 아이고 이 비치는 풍경이 참 예쁩니다. 가을 같죠. 자 대편성은 이제 다 끝났고요. 8대 대편성을 했습니다. 짧게는 3위대부터 길게는 70대까지 총 8대 대편성을 했고. 자 오른쪽부터 저수지 중앙까지 수심 편차는 크게 없지만 마름 사이사이에 분포되어 있는 사이에 찌를 세웠습니다. 마름 사이에. 자 이곳은 토종터이다 보니까 자주 갈아주면서 조금 피곤할 수 있기 때문에 한 8대 정도 펴놓고 집중해서 낚시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보겠습니다. 이제 다 끝났으니까요. 이제 앉아서 차분히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. 분위기 좋네요. 자 자, 첫 수의 붕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. 자, 이곳은 이런 붕어가 계속 낚이다가 한 번씩 월척이 낚이는 그런 매력이 있는 곳이거든요. 그래서 참질할 때 대부분 작을 수 있지만 기대감을 가질 수 있어요. 놔주겠습니다. 자, 세 알 정도만 올리고 한 알만 반을 해. 자, 옥소수는 네 알이요. 그래서 오르락내리락하는 입질 사이에 확실히 물고 늘어지는 것만 오랫동안 물고 늘어지라고 네 알을 꼈습니다. 오,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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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. 왜냐하면 한두 알 끼고 낚시하면 금방 미끼를 탐하다 보면 없어지고 또 던지고 막 이런 게 있기 때문에요. 아예 그냥 삼킬 때까지 계속 먹을 수 있게끔 충분히 껴놓고요. 아, 구름 참 이뻐요. 경태, 좋습니다. 이런 게 가을인가요? 아, 이뻐요. 진짜 이쁘네. 이쁘네. 아, 이뻐요. 이쁘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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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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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야 이제 해가 딱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입질이 여기저기서 오기 시작합니다 저것도 그렇고 이제는 잡아 입질이 아니구만요 해야죠 아 제가 쭉쭉쭉쭉쭉쭉쭉쭉합니다 저 앞에 거 김대 쪽 위주로 입질이 오네요. 아 작다. 작은 붕어도 나오네요. 진짜 조그맣네요. 여기는 이러다가 큰 거 하나씩 섞여 나옵니다. 너무 작은데? 자 오늘은 대편성을 좀 넓게 벌리다 보니까 조금 물로 앉았습니다. 한눈에 다 봐야 하니까요. 시야 확보를 위해서 조금 물러나 앉았습니다. 낮에 그렇게 덥더니 해가 넘어가서 바람이 부니까 이제는 좀 살 맛이 납니다. 시원해요. 초저녁에 잎질이 들어오면 잎질이 들어오면서 작은 붕어가 낚이고 있는데요. 그런데 이곳은 이러다가도 한 번씩 큰 붕어가 낚이기 때문에 똑같은 잎질이라 그래도 아 작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챔질하는 것보다는 항상 챔질할 때마다 조금 기대감을 갖고 챔질을 하면 재밌을 때가 있어요. 잠시만요. 자 혹시 몰라 채집망 하나 던져놨는데요. 연한 새우가 보이긴 보이네요. 자 새우도 한 번 써보겠습니다. 오 많네요. 토실토실한 걸로. 자 잎질이 워낙 많은 상황에서 옥수수 미끼도 좀 버티기 힘드니까요. 새우 채집이 됐습니다. 그래서 새우로 진행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. 이게 또 식물성 잘 먹을 때 있고 동물성 잘 먹을 때 있으니까요. 어느 게 잘 먹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새우 채집이 잘 안 됐었는데 또 오늘 와서 보니까 새우가 많네요. 연한 쪽에 있는 게 아니라 좀 깊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요. 오늘 또 긴데 위주로 폈으니까 새우가 많은 쪽에다가 새우 미끼요. 오 올라온다 올라온다 올라온다. 야야야야야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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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라리 잔잎질이 없는 새우 미끼로 계속 낚으면서 큰 붕어가 낚이길 바라는 그런 낚시가 더 빠를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새우가 잘 먹네요. 새우야 계속 잡으면 되니까요. 새우가 잘 먹어요. 새우가 잘 먹어요. 새우가 잘 먹습니다. 아, 잘어. 잡아요. 자, 바라는 붕어가 나올 때까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새우에 잎질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놔주고요. 계속 해보겠습니다. 가라! 기대감이 생깁니다. 일단 뭐라도 계속 나와야지 크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데요. 지금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잡다 보면 바라는 사이즈 한 수 정도는 나와줬으면 합니다. 자, 물어와라. 오, 저기 긴데. 새우에 잎질 잘 들어온다. 그까지 몰고 가요. 저 왔다, 저건. 100%다. 100%다. 아, 저렇게요. 누가 봐도 몰고 가는구나 하는 것들이요. 오늘 찌올림은 원없이 보는 것 같습니다. 붕어는 지금 계속 낚이고는 있는데 커지진 않고요 고만고만한 거 계속 한 2, 30분 한 것 같은데요 바라는 붕어가 안 나오네요 그래도 조금씩 그나마 조금씩 커지고 있다는 거에 대한 기대감은 살짝 있습니다 근데 생각만큼 그렇게 쉽게 나와 주진 않아요 새우가 커지니까 그나마 조금 커졌어요 자정에 가까운 시간에 새우가 큰 게 들어와서 큰 걸 끼우니까 그나마 사이즈가 점점 커지는 느낌인데요 바라는 붕어 만나보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새우 활성도는 좋습니다 자 놔주겠습니다 카라 평상시 같으면 빠른 입질 때문에 뿔 떼고 다 할 텐데요 자버성어가 있는 곳에서는 최대한 오래 버티라고 그냥 온전한 상태로요 자 올라온다 자 올라온다 자 올라온다 자 올라온다 아이고 너도 배가 고팠나 보다 아이고 너도 배가 고팠나 보다 놔줄게 자 가라 아 가라 밤낚시 이어가면서 새우 미끼에 계속 붕어가 낚이는 상황인데요 CR 선별 자체가 새우던 옥수수던 안되다 보니까 일단 잡아내면서 CR이 커졌으면 하는 바램으로 낚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조금씩 커지는 것 같긴 한데 기대 어떤 부흥할 만한 그런 사이즈는 안 낚이고 있다 보니까 낚다 보면은 일단 많이만 낚을 수 있다 그러면 만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oy o o o o e o o e e 잠깐 쉬고 있습니다. 모기가 많아가지고요. 이 무더위가 지나가면 이제 좀 선선할라나요? 지금 계절에 추운 게 아니라 바람이 불면 시원하네요. 잠깐 쉬어가도 되지 않습니까? 새우를 아주 잘 먹었거든요. 사이즈는 더 커지지 않았고요. 똑같은 상황에서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 같은데요. 오전 낚시는 어떨지요? 새우를 계속 큰 걸로 써가지고 씨알의 어떤 선별을 해보려 노력했는데 새우가 크던 작던 목성이 왕성합니다. 아 새우 많이 잡혔다. 아 많이 잡혔다. 며칠을 해도 될 만큼 들어왔네요. 잘 어울قد 할 것으로 알고 싶어요. 네. нич소송 차오리 상 XX. 차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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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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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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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지? 한글자막 by 한효정 새우 미끼를 놨더니요 야채랑 쌈을 싸먹네요 건강 챙기네요 또 이거 물색이 탁하니까 낮에도 담배해요 아 자 이상으로 하룻밤 낚시를 마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어제 생각했던 낚시는 가을철이니까 수로에 가서 이 수초를 띄고 낚시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그 수문을 여는 수로들이 있는데요 어제 제가 가려고 한 곳도 그 중에 한 곳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곳으로 이제 와서 옥수수 미끼를 가지고 낚시도 하고 새우 채집이 되어서 새우 낚시로도 좀 했는데 잡다 보면은 큰 붕어가 낚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낚시를 했다가 아침까지 변하지 않는 사이즈로 마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마감을 하고요 다음 촬영 때는 진짜 가을이겠죠 제가 지난번에도 마지막 더위라고 한 것 같은데 오늘도 마지막 더위였습니다 추석이 지난 이유인데도 말이에요 아무튼 여기서 마감을 하고요 저는 또 다음번에 다른 곳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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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바라는 붕어가 나올 때까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사이즈가 점점 커지는 느낌인데요. 사이즈가 점점 커지는 느낌인데요.